멥쌀 숫게떡이 아닌 오늘은 현미 숫게떡인데요 현미살 가루를 갈아 놓은 걸로 하면 됩니다 쫄깃한 맛으로만 드시려면 현미살 가루로 하는게 맞구요 이건 현미삽살 가루인데요 이걸 섞게 되면 좀 더 찰진 느낌? 찹쌀을 섞게 되면은 어떤 점이 있냐면 빨리 굳지 않고 말랑한게 좀 오래가는 점 어떤 그런 점이 있긴 한데요 조금 쫄깃한 식감을 원하시면 멥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현미 멥쌀 그리고 조금 더 말랑한 걸 원하시면 현미 잡살 이렇게 좀 섞으면 됩니다 저는 현미 잡살을 많이 섞지는 않겠습니다 한 10%? 10%만 섞겠습니다 자 이거는 숫이구요 제가 이미 좀 손질을 해서 씻어서 왔습니다 요거를 먼저 믹서기에 좀 갈아야 되거든요 이건 200g 이구요 한 100g 만 있어도 되구요 이렇게 100g은 손에 이렇게 꽉 지어서요 한줌 이렇게 딱 잡으면 100g 정도라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거를 믹서기에 돌리려면 칼로 좀 썰어 주던지 아니면 가위로 대충 잘라 주겠습니다 이게 숫이 좀 질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칼보다는 잘드는 가위가 자르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 숫을요 한 100g 정도만 반만 200g 중에 100g 만 갈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물종이컵 하나 붓구요 믹서기에 놓고 갈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 씁니다 건더기 숫이 좀 씹히도록 가위로 있죠 이렇게 대충 좀 잘라서 이대로 섞어 보겠습니다 현미살가루는 습식이구요 습식이기 때문에 수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냉동실에 보관했던 겁니다 종이컵으로요 일단 10컵을 넣겠습니다 10컵 하고 찹쌀 현미는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오히려 질척하고 안좋으니까 딱 종이컵 한컵만 넣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생략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설탕은 이렇게 이제 현미는 누르니까 설탕도 그냥 누른거 넣겠습니다 하얀거 넣어도 되구요 설탕 대신에 유수가를 좀 넣으셔도 됩니다 섞어 넣으셔도 됩니다 바깥간에서요 이미 살을 빨때 습식은 거의 소금을 넣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식살가루를 할 경우에는 물을 저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소금은 조금 타시는게 좋아요 여기다가 아까 갈아 놓았던 것을 넣어 주겠습니다 습식은 건식보다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건식이면 물을 많이 넣습니다 주물러가면서요 여기다가 아까 잘라뒀던 숯도 넣고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습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간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종이물을 깔겠습니다 아니면 면보물에 적셔서 깔아도 되구요 아까부터 제가 여기다 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김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김이 오르거든요 김이 오르고 부터 30분 푹 쪄줄게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종이호일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종이호일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꺼내주겠습니다 비닐을 한 개 도마에다가 하나 씌웠고요 또 이렇게 면자가 삐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었습니다 좀 발라주고요 뜨거울 때요 좀 단단하게 주물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절편이랑 방법이 비슷해요 절편이나 수깨떡이나 떡이 비슷해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주먹으로 때려가면서 이게요 현미떡이 몇살떡만큼 그렇게 아주 쫀득거려진 않아요 왜냐면 현미에는 겨가루 있죠 껍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살보다는 조금 더 좀 덜 쫀득하긴 합니다 현미떡이라서 색이 이렇게 더 예쁜 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숲 건더기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을 좀 주물러 주면은 더 쫀득거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주물러 주면은요 쫀득거리니까 여기다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이제 떡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만큼 잡았으면 됩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여기다가요 콩가루를 발라서 놔둬도 되고요 서로 안붙게 아니면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동그랗게 한 다음에 좀 손모양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손모양이 조금 들어가야지 뭐 큰 그건 없지만 그래도 손모양이 들어가서 좀 투박한 모양을 주는게 좀 떡이 숫게떡은 없어보이는게 좀 매력입니다 이렇게 손모양을 찍어서 탁 하하 딱하게 만들어줍니다 동그랗게 한 다음에 손모양을 좀 찍어줍니다 송편은 아니지만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으로 꼭꼭 눌러서 만들었던 그 모양을 재현해 봅니다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모양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쌀 11컵 가지고 해도 전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부 먹을거는 이렇게 담아 놓고요 맛있는 숫게떡입니다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 투박한 숫게떡입니다 이렇게 한개씩 이렇게 한개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개씩 해동시켜서 이렇게 숫게떡은 좀 식었을때 먹는게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찹쌀이 조금 들어가서 약간 물렁물렁 그냥 이거 하나도 한 끼 식사 끝 봄 넣어 이렇게 1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